너무 허절그란데. 망한 건가요? 리폼하는 건가요? 네. 나시가 되겠습니다. 괜찮은데? 이야, 손이 안 늦네. 빵꾸가 났구만. 아, 조희야. 왜 나 이렇게 바닥에서 잤죠? 엄마가 집 만들어줄게요. 이제 또 옷걸이를 뭘 만드시는 거예요? 저번에 블로그에서 봤는데 강아지 집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. 옷걸이를? 뭔데? 뭔데 이렇게 세지? 저번에 안 틀려. 아휴, 놀라.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아휴, 놀아. 어머, 이로. 이렇게 나가. 이렇게 나가요. 진짜 톨톨하구나. 이가 제일 잘 되네, 이가 제일 잘 되네. 이로 한 거예요. 쉽지 않을 텐데, 저런 거. 블로그에서 본 대로 하는구나.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. 그러니까, 잘하자. 오케이. 오, 땀 모자. 이렇게. 아휴, 예쁘다. 머리 풀려서. 잘만 고마워. 모양이 아주 그럴싸하네. 어이고. 들어가겠는데, 머리 시작했는데 이제. 선빈 씨가. 하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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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.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왔던데? 기겁이라고 나오는데요? 아니, 들어가요. 야, 너 일로 와봐. 혼내떠. 쟤 저기를 좋아하네. 너무한 거 아니냐? 하추야. 너는 여기가 더 잘 어울려. 그래. 옛다 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, 지금. 아, 억지로 본인 사진 하나 남기겠다고. 이야, 기가 막히는구먼. 이거는 좀 약간, 어머, 샴푸 광고를 놀린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. 잠깐만. 그만. 아, 야, 야, 야.